태국상, 태국상 항상 깔끔해서 그런지 태국상 앞에는 물건이 항상 많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뭐 뭐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도 배워봤으니까 한번 위에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말 좀 해봐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착 붙는 일본어 교재랑 교재, 홍, 펜도 있고, 그리고 센세가 주신 빵이랑 그렇죠. 빵은 빵인데 선생님이 주신 빵 이게 중요해요. 네. 포인트죠. 팡 또 주스가 아리마스. 그렇죠. 우리 뭐뭐가 있습니다 해서 가 아리마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앞에 이렇게 물건이 참 많아요. 그런데 태국상 이것들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테이블 위에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태국상 앞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위치를 나타내는 걸 오늘 좀 붙여볼 거예요. 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99페이지를 보면은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는요. 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위라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우회. 아, 우회예요? 우회예요. 그럼 표현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은 테이블을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테이블을. 그렇죠. 그럼 테이블 위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사이에 노를 써야 되는 건가요? 노를 써야 돼요. 테이블의 위 라고 해서 노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지급을 하는군요. 그러면 테이블은 우회. 니. 아, 여기도 니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니. 지난 시간에 한 거 그거예요. 테이블 위에. 테이블은 우회. 니. 두 개만 해볼게요. 빵이랑 주스. 선생님이 준 것만 해봐요. 네. 테이블은 우회. 니. 빵도 주스가 아리마스. 잘했어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문장 가볼게요. 네. 핸드폰은 가방 위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말처럼. 네. 핸드폰은 케타이와 가방 위에 가방 노 우에 니. 니 해놓고 있습니다. 아리마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의 한국어랑 똑같이 활용을 해도 되네요. 완전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아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여기 핸드폰은 가방 위에 있습니다. 케타이와 가방 노 우에 니 아리마스. 하나 더 해볼게요. 네. 펜은 책 위에 있습니다. 네. 펜 와 홍 노 우에 니 아리마스. 그렇죠.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 시험해 볼게요. 이거 한 번 해보세요. 펜 아, 펜이 아니라 책. 네. 책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홍 노 우에 니 나 니가 아리마스까 그렇게 하면 돼요. 완벽하네요. 위는 뭐였다고요? 우에 자, 이번엔 반대로 아래를 해볼게요. 아래는요. 시타 시타 시타는 금방 외우죠?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시타요? 응. 시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타발이 아, 그 시타예요? 네. 시타발이 할 때 시타 아, 아랫사람이라서 막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한국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죠. 느와르 아, 느와르 영화에서 느와르 에이가 네. 느와르 에이가 네.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느와르 에이가에서 자, 이 시타가 아래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문장 가볼게요. 가방은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가방은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번엔 구두도 테이블 밑에 있어요. 구두라는 표현은 굿즈예요. 굿즈 네. 굿즈 구두도 구두도 응.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가방이랑 구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테이블 밑에 테이블 밑에 테이블 밑에 가방과 구두가 있습니다. 가방도 굿즈가あります.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은 시다였고요. 네. 이번엔 안이라는 단어 배워볼게요. 안은 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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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네. 자, 이번엔 지갑은 가방 안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지갑이라는 단어는 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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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지갑은 가방 안에 있습니다. 해볼게요. 네. 네. 사이후 사이후 카밤 노 나 까 니 아 이 담배는 포켓도 포켓도는 주머니 아, 영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써요. 네. 포켓도 안에 있습니다. 네. 타바코와 포켓도 노 그쵸? 자, 다음은 돈은 지갑 안에 있죠? 네. 그럼 돈은 지갑 안에 있습니다. 해볼게요. 네.お金は財布の中にあります.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빵 안에 크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빵 안에 크림. 아, 이것도 그냥 크림이네요. 네, 크림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네. 빵の中にクリームがあります. 자, 이번엔 바깥이라는 단어 배워볼게요. 네. 바깥은요,外.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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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네. 화장실은 편의점의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トイレはコンビニの外にあります. 그렇죠. 자, 이번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괜찮죠? 네. トイレはどこにありますか? 그렇죠.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トイレはコンビニの外にあります.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네. 자,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도 보통 밖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은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도 단어가 새롭게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정리하고 갈까요? 네. 아래. 아래. 시타. 잊을 수가 없죠? 네. 시타는. 자, 안. 바깥. 바깥. 外. 담배. 타바코. 타바코. 지갑. 사이후. 사이후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주차장. 주차장. 네. 주차장. 그 다음 구두. 굿즈. 굿즈. 이런 단어도 오늘 나왔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기 페이지 보면서 확인하고 끝낼게요. 네. 자, 배기 페이지 보면 이제 간단하네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식은 좀 먹기죠? 테이블の上にあります. 가방 안에 있습니다. 가방の中にあります. 자, 이번에 세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역이에요. 역은 에키. 에키. 앞.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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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예요. 네. 그럼 역 앞에 있습니다. 에키の 마에にあります. 자, 발음도 익힐 겸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카페는 역 앞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카페はエッキの前にあります. 텔레비전 밑에 있습니다. 텔레비 밑에 있습니다. 네. 텔레비の下にあります. 마지막 단어입니다.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옆이라고 해서요. 소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바. 응, 소바. 소바. 자, 소바 많이 들어봤죠? 네. 면 아닌가요? 면, 면, 면 요리할 때 소바. 약기 소바. 약기 소바. 그렇죠. 그다음에 자루 소바. 그래가지고 우리 메밀 소바.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옆이라는 단어도 소바라고 발음해요. 그럼 콤비니의 옆에 있습니다. 콤비니の 소바にあります.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다 배우고 마지막 문제풀이에서 앞이라는 단어 하나 나왔고요. 옆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앞은? 마에. 옆은? 소바도 안 잃어버리죠? 네, 소바는 좀 쉽네요. 시타랑 소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있습니다를 하나 더 배워요. 아리마스 말고요. 다음 시간에 이마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마스하고 아리마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마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마스를 쓰고요. 사람이요? 네, 물건이 있을 땐 아리마스를 쓴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